person2전 호설식당 머스델만 대기를 차선이오다 마스로 감선에 출류하십시오 호설식당 60km 과속단속컷은 디오다 잠시후 왼쪽지하철도로 진입하세요 앞코란 가진거 좋아? 나봉이야? 네 야 너 충전기 못쓰냐? 밧데리쓰냐? 밧데리쓰니까 어때? 좋아? 잘 충전돼? 너 좋은거야 고속충전 지원하는거 야 이거 국도로 알려주지? 1km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국도로 알려주는거야? 도대체 아빠는 국도를 사랑하지 않지 그래 아빠는 이동 서산영등 고속도로 이용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후 과속신호단속에 충전하십시오 호설식당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오시오 호설식당 60km 호설식당 60km 치즈 네 형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여림? 그 저기 아이폰은 어때? 업데이트 다 했어? 항상 업데이트 해 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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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